니가 여긴 어쩐 일이야? 너랑 같이 갈 데가 있는데 시간 좀 내줄 수 있어? 아줌마, 아줌마가 왜 여기 있어요? 연락 안 돼서 걱정했는데 아무 일 없어서 다행이에요 아줌마가 로나한테 할 말이 있어 아주 중요한 얘기야 로나도 엄마 죽음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주단태 아저씨? 아니에요? 맞아 근데 진범은 따로 있었어 그게 누군데요? 아줌마가 엄마 그렇게 만든 사람들 다 벌할 거야 이미 준비는 끝났어 세상이 알려져서 니가 다시 상처받는다면 진실은 덮어둬도 돼 아니요 다 알려주세요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다 니 엄마를 벼랑해서 민건 천서진이었어 왜요? 엄마가 왜 그런 거예요? 이해가 안 돼요 고작 은별이를 살리겠다고 날 두고 엄마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엄마는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 못했을 거야 억울하게 당한 거야 그니까 그딴 애를 왜 돕냐고요 은별이가 죽단 말도 무슨 상관이라고 엄마니까 딸을 잃은 슬픔이 어떤 건지 겪어봤으니까 그렇게 미워하는 천서진의 딸이지만 그 순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내 잘못이에요 내가 그때 사랑해 감사합니다 사랑해 잘라lies